황장에 찍어 드시겠어요. 황장에, 황장. 황장에 비벼 먹었던 맛이 환장하니. 힘들어요. 웃어주는 거 한두 번 힘들어요. 계산 전이니까 웃어줘야 됩니다. 이게 살은 없어도 집에 두면 이빨 쑤시는데 되게 유용해. 그만 웃어주자. 너무 억지로 웃는 거 티나. 왜냐하면 웃어주면 계속 한단 말이야. 되게 좋아. 미간 3개 들고. 그리고 손 안 닿아, 등머리. 이거 너무 억울 없어.